지난달 제주에서 한 시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한 달이 넘는 조사 끝에 경찰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오피스텔. 화물차 기사가 서울에서 온 중고 김치 냉장고를 배달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바닥에서 1억 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5만 원권 뭉치 2,200매가 봉투와 비닐에 담겨 테이프로 꽁꽁 쌓여 있던 겁니다. 냉장고 구매자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에 거주하던 60대를 도내 주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인이 숨지자 유족이 냉장고를 중고업체에 넘겼고 돈 뭉치가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겁니다. 경찰은 현금 봉투에 적힌 고인의 필적을 국과수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족이 당시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찍어둔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같은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분실자가 생전에 받은 보험금 그리고 일부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밝혀져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꼬깃하게 접힌 봉투에 고인이 쓴 송글씨와 함께 보관된 현금. 고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은 양심 있는 시민과 끈질긴 수사로 유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돈을 그렇게 억적같이 모으신 고인이 그분이 고인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유족수들한테 돈을 찾아줬다는 게 저희로서는 마음 편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을 발견한 자에게는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